자 그래서 하면 돼요? 네 He goes around and looks for living people 오케이 그래서 6가지 질문 중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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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무엇 됐습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뭐죠? 더즈가 숨어있죠? 왜 더즈가 숨어있죠? 왜 더즈가 숨어있냐면 너무 기니까 요약한거 너무 기니까 요약한거다 뭐뭐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뭔데 아 너무 긴게 아니구나 너무 기니까 요약한거다 요약 앞에 희가 앞에 희가 있으니까 여기 희가 있으니까 누가 돌아다니는거야 이거즈 누가 돌아다니는거야? 그가요 누가 찾아다니는거야? 그가요 그러니까요 희가 생략됐다구요 네 됐습니까? 동일인이 하는거기 때문에 돌아다니는것도 희고 룩스포 하는것도 희이기 때문에 얘를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써도 되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가 희가 생략이 희가 생략이 희가 생략이 오케이 그래서 요거 무슨 격이지? 그들의 니가 솔결이야 응 요거 안만 길어봤자 뭐지? 그들의 피부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야 데이야? 아니요 아니야 네 데이야 데이 아니야? 그들의 피부를 안만 길어봤자 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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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격이야 데이 그들은 그들의 것 지금 무슨 격인지를 니가 그들은 안하고 있어 데이는 무슨 격이야? 데이가 무슨 격인지 몰라? 읽어봐 읽어보라고 데이 랭니 응 아 주 격이야? 응 그럼 여기 주 격이 올 자리야 이게 무슨 격이야 희야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목적 격이야? 하다시 앞에 있는 건 주 격이라고요 누가 나 만들 때 쓰는 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 격이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응 응 얘 누가 나 만들 때 쓰는 얘가 주 격이라고요 여기다가 어 히스 바이츠 이렇게 쓰냐 아니면 힌바이츠 이렇게 쓰냐 힌바이츠 이렇게 쓰냐 힌바이츠잖아 네 어 그들의 피부 다시 말해 무엇을 문단 얘기야 응 뭐 무엇을 그것들 그것들을 문다 그래 예 그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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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뭐야 이 지역 무슨 격이야 데미지 된 그것들이 그것들이니까 소유격이야 아 그래 소유격 대명사야 소유격 대명사야 소유격 대명사야 소유격 대명사야 너 지금 뭐 하도 모르는구나 지금 뭐 다 다시 해야 되겠구나 소유격 대명사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봐 뭐가 소유격 대명사인데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대명사는 뭐가 소유격 대명사인데 그치 뭐뭐 것이나 뭐뭐 의 것이잖아 나의 것 너의 것 우리들의 것 우리들의 것 우리들의 것이 뭔데 네 아 뭐예요 주여 그것들의 것을 묻는 거야 응 하 할 수 있어 없어 응 스킨이 응 내 피부 그 눈에 피부를 응 셀 수 있어 없어 많으니까 많으니까 스킨즈 돼야 안 돼? 네 북스 돼야 안 돼? 옥수 셀 수 있으니까 돼 무슨 격이야? 목적 격이라고요 목적 격 어? 목적 격 목적 격 나를이 뭐야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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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 미어 무슨 격이야? 목적 격이요 응 그녀를이 뭐야 그녀를 그녀를 시어 다 그녀를 의도 되고 그녀를 를도 되는 거 아 안 되겠다 너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놨습니다. 해볼까요? 칼이요. 그럼 이건 무슨 격이야? 국적 격이요. 이거는? 소유 격의 직격이요. I like her. 그 얘기는? Her dog likes me. Her dog likes me. 뭐래? Her dog likes me요. 무슨 격이야? 술 격이요. 이거 한 번 잃어봤자 뭐야? It요. It은 무슨 격이야 그러면? It은 주 격이요? 얘는 무슨 격이야? 적격이요. 뭐? 목적격이요. You like me요. You like me. My dogs like you. My dogs like you. My dogs like you. My dog like you. My.. 무슨 격이야. 마이 독스 암만 길러봤자 뭐야 잇이요 마이 독스인데 잇인데 잇 라이크야 데이 무슨 격이야 국격이야 주격이지 선생님 눈치 보지마 왜 내가 반응이 틀린 거 같은 표정을 지으면 주격이지 뭐 딴 거야 소유격이야 데이가 유는 무슨 격이야 유요 유는 유는 러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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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격이야 그렇게 오래 걸린다 길면 좋다 길면 좋다 다 했던 거잖아 다 했던 거잖아 길면 좋다 길면 좋다 길면 좋다 무슨 격인데 이거는 소유격이요 이건 무슨 격인데 특격이요 하루 종일 하실 겁니까 뭐라고 I'm great I'm good I'm good 무슨 격이야 무슨 격이야 주격이요 무슨 격이야 무슨 격이야 목적 격이야 목적 격이야 아직도 눈치를 못 챘어 어디에 있는 게 주격이고 어디에 있는 게 목적 격인지를 응 목적 격이잖아 응 목적 격이잖아 목적 격이야 목적 격이 와야 될 자리잖아 무슨 이게 데이야 데이는 여기에 있는 게 여럿이 있을 때 누가 다 만드는 부분에 여기에 있는 게 여러 명일 때는 데이겠지 주격이니까 응 목적 격 자리잖아 무슨 여기 I like day야 응 I like them이라고요 그럼 할 굿 할 시국 무슨 격이야 격 어 누가 좋대요 누가 어 누가 그녀가 좋대요 어 누가 다를 만들고 여기는 항상 무슨 격 자리라 했어 주격이요 주격이라고 어 만약에 그녀의 개가 좋으면 응 어 그녀의 개가 좋으면 음 음 음 음 이거는 이거는 할떡 에 그녀 할떡 너 하 아 진짜 오래 걸리네 무슨 격이야 음 그녀 주격이요 소유격이잖아 암만 길어 봤자 뭐야 음 음 있지요 무슨 격이야 죽겨 이걸로 바꾸었냐? 어? 이게 소유격 아니야? 이걸로 바꾸었냐? 뭐라고? 이걸로 바꾸었냐? 무슨 격이야? 너는 착하다니까 두 격이야 그녀는 그럴것이 된다 귀 라이프 피이스 무슨 격이야? 두 격이요 무슨 격이야? 그 아까 씁니까 소스 격이요 아예 그렇게 되면 사요 까만 길어봤자 뭐야 있지요 무슨 격이야 목적 격이요 이제 알겠어 그냥 그리세요 그녀를 그 헐 라이프 헐 라이프 엘 지어주세요 쉬 나이스 힘이요 무슨 격이요 그녀는 주 격이요 무슨 격이요 힘이요 목적 격이요 뭐라고? 목적 격이요 오케이 시간이 무지하게 지체됐어 으음 으음 그래 돌아가서 이게 뭐 되시고 왔지 뭐를 안방 길어봤자 한거지 땜 스킨이요 피부는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안방 길어 봤자 뭐야 땜이 없네. 쓸 수 없다며. 이렇게 좀 바꿔볼까? 아, 비플즈야? 아, 비플즈야. 사람이 하나 있을 때는? 펄슨이요. 펄슨의 복수용은 이게 아니고요. 뭐란 말이야? 비플즈야. 그럼 이거 암방 길러봤자 뭐게? 부모님이랑 글들을. 하트. 비플즈야. 맞겠냐? 대여야. 아, 대여야? 대여야? 아니요. 이거 암방 길러봤자 뭐야? 이거 아니야? 네. 그러면? 땜이요. 무슨 격이 와야 될 자리라고? 목적격이. 목적격이 와야 될 자리라고. 어이? 이런 거 없고요. 네. 데미고요. 리빙 비플은. 네. 대여 스킨. 스킨은 셀 수가 없으니까. 응? 이 시고요. 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무지하게 많이 왔네. 나머지 부분 준비해서 오세요.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